오늘 전남이 준비한 면상은 신안 자원도에 나온 땅콩으로 저 땅콩 구슬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전남은 생땅콩을 쓰잖아요. 저기 의외로 참맛을 되게 비리거든요. 과연 비린 것을 어떻게 잡냐가 관건이냐. 여름하고 빨리 희석해서 시원하게 하려고 시간을 잘 반죽하려고. 설탕. 설탕을 좀 넣어줘야 돼요. 넣어주면 고소함이 덜해. 전라남도가 면상 차림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. 전남도 맛있겠다. 전남 면상 완성이요. 면상 차림. 면상 차림이 끝났습니다. 정말 아니구나. 면상 차림에 대한 시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잡았네. 지창이? 안 비리자고. 제 특기인 설탕으로 잡은 것 같은데. 8월 6일 목요일 밤 9시 40분